반갑지 않은 손님 불행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죠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 그것들을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행정안전부 변지석 과장 그리고 최서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변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서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말 그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험인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라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자연재난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혹시 시민들이 따로 가입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와 공제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가지신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몰래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있거나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너무 좋죠 그렇죠 보험료는 안 내고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라 너무 신박하고 좋은데요 네 근데 내가 직접 가입한 게 아니다 보니 이게 어떤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 항목은 총 37개 정도의 보장 항목이 있는데요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특성이 있어서요 물놀이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익사사고 보장을 하는 보장 항목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농기계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보장 관련 보장 항목 등 보장 항목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지역에 어떤 보장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그리고 보상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재난보험24 누리집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초면에 좀 죄송하지만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보장 항목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보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리고 화재 폭발 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가 났을 때 사망 및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폭염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열사병 문제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냉방기기 사용 많이 하니까 전기나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온열질환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성질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사병, 열발진, 열허탈, 열부종, 일광화상 등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열 환자의 경우 연 1,500명 정도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 여름은 벌써 20명이나 넘게 온열과 관련돼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경우에도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내 주소지에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장 항목이 가입되어 있다면 진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온열질환 시에 최초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진단비로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사병, 열사병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휴휘장애 시에는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만 물놀이 사고도 있고 물놀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의 사망자는 총 136명이었습니다 이 중 절반인 50%가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여 개의 지자체에서 물놀이 사고하고 익사 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물놀이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2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단 15세 미만의 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고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도 있거든요 이게 중복지급이 가능한지가 저는 좀 궁금해서요 네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가 중복으로 가입이 돼 있더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민안전보험은 꼭 기억해뒀다가 필요한 순간에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신 거니까 좀 더 믿고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팍팍 가요 앞으로 잘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지석 과장 그리고 최서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